우트는 대단한 능력을 지녔어. 즉도로 위험하지. 거의... 괴물에 가까운 능력을 지녔달까. 다고 잔다니하라고. 재밌겠네. 선두는 내가 맞지. 어련하시겠어. 내가 바로 뒤에 붙을게. 따라올 수나 있으려나. 너와 네 친구들을 위해 한수 가르쳐줄까. 뭔가 잡지 못할 상대는 쫓아오는 게 아니야. 기압은 넘치는데... 너무... 뻔하게... 다 보이잖아. 자, 다들 나오라고. 흐흐! 헤헤. 얘기 좀 말까? 1 1 2 1 1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